오늘은 헐로산 백록담 남벽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5월달 썩같한 이래 이곳이 오래와 있습니다만 차가 너무나 많고 밀려서 오지 못했습니다 6월 중순이 되니 철쭉도 이제는 히든 몇 송이만 남아있네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 넓은 초원은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 쉐랭게티 공원 같이 멋있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라이언킹이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곳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영실은 헐로산 중에서 가장 오르기 쉽고 초보자라도 2시간 3시간이면 여기 다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요 영실이 저 오른쪽 방향으로는 돈네코 쪽으로 8km 정도 가면은 돈네코 탐방로 입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아프리카 대초원을 연상하는 아름다운 이곳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윗세오름도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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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